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55페이지죠.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발의 의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의 정의를 기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지조성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성개량도 개발의 범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집어넣는 것까지도 개발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를 또 말씀드렸냐면 개발에 의해서 2번을 보시면 이건 법령에 나오는 거죠.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장물을 설치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다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이게 들어오면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법령에 보시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 지문이 떨어질 때는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의해서는 이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분류를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거기에 보시면 개발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죠. 개발 주체에 따라 제1섹타, 제2섹타, 제3섹타.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제3섹타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제2섹타라고. 그래서 민간 합동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3섹타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무용적 개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형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용도 지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개발에 대한 거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식으로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를 통해서 형질 변경이나 뭐 이런 거 발생하는 것도 개발이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합개발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의 국통공간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현장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통공간에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자연상태로.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라는 것은요. 가공을 거쳐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 안에서도 공법에서도 배우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매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지역에 토지 가치가 비싸지 않을 때는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수를 하니까 토지 사회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토지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매입은 할 수가 없고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환지를 통해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권리가 축소가 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라고 있죠. 일정한 지역 안에 지가가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방식을 병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시험에는 환지 방식을 지금까지는 주로 물어봤으니까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드렸던 거죠. 이 글자를 따드린 이유는 이게 순서를 두 번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단계죠. 이게 구상 단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개발업자들은 시장에서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공간을 기획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즘 들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냐면 예전에는 주거 공간하고요. 업무를 보는 공간이 서로 분리가 돼서 공급이 됐지만 지금은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를 보기에 편리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기획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개발사업에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게 사업적인 안은 괜찮은데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지, 모생 및 확보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대토보상권 이런 거 들었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아서 사업 진행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가 되면은 여기서의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법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모든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 중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죠. 개발사업의 규모,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프레이트 파이낸싱, 프레이트 금융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이 들어가고요. 마케팅 단계는 마지막에 있어도 이거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케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있죠. 키 테넌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중요 임차인은요. 말 그대로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앵커라는 게 닷이잖아요. 배가 정박을 할 때는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지점이라든가 대기업지사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기간을 보고 또 다른 군소 임차자들이 입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분양을 할 때 보게 되면 뭐 뭐가 입점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고지를 꼭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 혼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 업종으로만 들어가면 깔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종이 불황에 시달리게 되면은 임대 수익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업종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죠. 한때는 이 위험도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인용이 됐던 거죠.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용 위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법률적인 위험은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죠. 만약에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가 잘 제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지연이 되거나 인허가가 날 것 같이 했다가도 또 캔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되고요. 또는 되더라도 이게 할인을 해야지만 그나마 분양이 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은 선분양 제도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개발사업이 100% 완공 단계고 이게 초기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개발사업의 위험이라는 거 완공이 가깝을수록 줄어들고요. 그렇죠? 가치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이 개발사업 초기에 크니까 이때 이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선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에 관련된 위험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시장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인플레 등에서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볼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요. 시공사가 최대 가격이 있죠. 이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최대 공사비를 30억으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도 이건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공사가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거보다도 비용이 발생하면 얘네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양까지도 책임을 줬다 그러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가지고 분양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꼭 100% 문제를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은 이거는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상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험상에서도 두 번 나왔던 거예요.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구분과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 속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나열을 하고 맞는 거 걸라라 틀린 거 오르라 이렇게 준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공사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공사비 하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랑 반대가 되면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먼저 선행은 시장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요. 그 수요를 토대로 해서 과연 투자자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요. 역할이라는 게 주어진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아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특정한 용도에는 어떠한 부지가 적합한가. 이것도 이제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대안을 담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대안이라는 것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개발사업이 끝난 건축물이 있었을 때 미래 경쟁력을 감안해서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발생한 자료를 가지고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익성을 판단할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투자론에서 배웠던 기법이 있죠. 이런 기법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을 먼저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냐면 시장 분석을 해요. 이 시장 분석을 할 때 시장을 뭐를 하고요. 차별화를 하고요.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을 차별한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의 규모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류. 그렇죠. 이런 것 등에 따라 시장을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주택이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유형을 세분화 이렇게 차별화를 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을 뭐 하냐면 세분화하는 거죠. 이거는 지역에 따라. 그렇죠. 또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자기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차별화와 시장세분화라는 것을 토대로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장성 분석인데요.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게 이거죠. 그럼 시장성 분석은 전단계에서 조사한 이거를 가지고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이죠. 그러면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그때 시행하는 것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시장 분석이고요. 이게 선행 분석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투자 분석이죠. 여기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안에서는요. 일단은 시장성 분석이 지문으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SWAT라고 해서 거기 마지막에 162쪽 하단에 박스가 있죠. 기업 내부에 강점과 양점이 있죠.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 또는 위협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이들을 연관시켜서 전략을 개발하는 틀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거기 보면 S는 강점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강점은 더 키워야겠죠. 약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줄이고 기회는 살려야겠죠. 위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SWAT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의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틀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세부적인 것까지는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왜 들어온 거냐면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옆에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이론으로 나온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론이 한번 나왔고 최근에는 다 계산 문제로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경제 구조가 단순히 두 개의 그룹만 활동하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반 산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기반 산업이 되죠. 기반 산업은 그 지역의 어떤 산업 활동을 대표하는 산업을 우리가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 그러면 H중공업, H자동차 얘네들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 두 개의 기업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비기반 산업은 뭐냐면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약국이라든가 식료품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왜 분석하냐면 기반 산업이 성장할수록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반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롭게 그 지역으로 모여들게 됨으로써 집도 필요하죠. 식당도 필요하죠. 음식점, 노래방, 맥주집, 아이들 학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걔네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입지 개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지 개수를 우리가 볼 때는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전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이거를 계산해서요. 이게 1이면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는 전국 평균하고 같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보다는 이 지역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니까 비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을 넘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그렇죠. 이게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게 되면요. 각 지역과 산업벌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전 지역의 고용자 수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전체는 400명이죠. 그렇죠. 400명이고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400명 중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명,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60명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맨 하단에 4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전국의 고용자 수가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마냐면 400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X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그게 이제 얼마가 되느냐고 보는 거죠. 그러면 240이죠. 그러면 얘는 0.6이 나오겠죠. 46에 24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A산업을 거기 가서 A지역의 X산업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고용자 수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A지역의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0.5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0.6분에 0.5가 나오니까 0.83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가 240이니까 우리가 이제 Y산업을 봤었을 때 여기는 400명이고요. 400명 중에 240이 X산업에 종사하니까 나머지는 16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4, 16이니까 0.4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A지역이 200명이니까 B지역도 200명이겠죠. 그런데 그중에 거기 보면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냐면 6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2, 3은 6이니까 0.3이 나오니까 0.75 나오겠죠. 그래서 A지역의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직의 수는 0.833이고 여기는 0.75죠.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B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활용을 해보신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는 지역의 기반산업의 성장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의 종사는 총고용인구 있죠. 기반산업의 종사는 사람과 비기반산업의 종사는 사람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기반산업의 종사는 사람이 0.1이고요. 비기반산업의 종사는 사람이 0.9라는 얘기는 얘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제기반 승수를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제기반 승수는요. 1- 비기반산업 비율 분의 1로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러면 1- 비기반산업이라는 얘기는 총고용인구에서 비기반을 빼면 기반산업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기반산업 비율이 있죠. 분의 1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경제기반 승수를 토대로 해서 여기다가 보게 되면요. 도시 전체 고용을 우리가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 이게 경제기반 승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기반산업의 고용이 만약에 1,000명이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비기반산업 비율이 80%고요. 기반산업 비율이 얘가 80%라는 얘기는 기반산업 비율이 20%잖아요. 0.2분의 1 하면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반산업의 고용이 1,000명이 창출이 되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산업이 성장할수록 도시 전체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비기반산업 비율이 0.9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반산업 비율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0.2분의 1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0.1분의 1이니까 얘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천에다가 10을 곱하면 도시 전체로는 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반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비기반산업 비율이 클수록 기반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기반 승수를 가지고 지역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죠. 기반산업의 성장, 이게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걸 경제기반 승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주로 나오는 게 입지 개수니까 그런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의 다음 부분이죠. 개발 방식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합동 개발에 의한 부분이 있죠. 민간 자본을 위치해서 하는 방식 그런 거 그다음에 권리 마케팅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